안녕하세요 박하 박하야 오늘 치과의사 놀이 치과의사 놀이 보여줄건데 하민아 어떤거 보여줄거야 치과 하나 둘 셋 넷 짜잔 어구 10번 꾸며주지 노작이야 오 정말 잘한다 됐지 됐지? 해먹어 해볼까? 응 꼼꼼치 거기 보니까 이에 막 세균도 있고 지저분한게 있는데 드릴로 뜯어내야 될 것 같아 드릴을 이용해주세요 이거 일부러 예쁘게 한거네 아 진짜 일부러 예쁘게 한거야? 응 이거 봐봐요 구구구 노작을 하면 돼 응 보여줘 자 짜잔 안에 들어있어 응 보여? 응 보여 삐지삐지삐지 하고 삐지삐지한거 보여? 응 보여 삐지 어 저기 친구같네 친구야 너 드릴수 입고 오네 너 드릴수 입고 오네 어떤거 줘 응 이건 서뜻해봐 고 이 친구 이 친구 하고 우리 친구 보여? 어 보여 새 lorsqu 아니 그냥 끙끙 아저씨 태양 주하고 자 아저씨 태양 볼까? 바카바카 친구들이 안 보인데 친구들도 보여줘 내가 다시 할게 다시 해도 늦춰져 응 누워도 괜찮아 어 다시 늦춰지니까 통통하잖아 응 지금은 통통해 통통하잖아 통통해 찌쭉하냐 너무 통통하잖아 응 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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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아구 끊어졌네 봐봐 다시 끊어지면 우는거야 아니면 괜찮아? 괜찮아 응 다시 해놓으면 돼 으흠 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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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끈이 너무 짜워 어 그럼 어떻게 해야 돼? 다시 하면 돼 응 다시 하면 되는구나 내가 이것 좀 더 꺼낼게 응 좋아 다시 빼고 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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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끈이 너무 짜워 어 그럼 어떻게 해야 돼? 다시 하면 돼 응 다시 하면 되는구나 내가 이것 좀 더 꺼낼게 응 좋아 다시 빼고 응 다시 밀어볼까 응 다시 밀어볼까 좋아 너무 질크야 더 꼬리가 끈긋해 너무 짜워 찌 찌 아 끈이 너무 짜워 어 그럼 어떻게 해야 돼? 다시 하면 돼 응 다시 하면 되는구나 내가 이것 좀 더 꺼낼게 응 좋아 다시 빼고 응 찢고 다시 밀어볼까 좋아 너무 질크야 더 꼬리가 끈긋해 너무 짜 보니까 응 좋아 자 다시 시작해서 다시 밀어볼까 아유 귀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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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복이 정복이 어 너무 짧아 너무 짧고 뒤에도 더 귀쭈 귀쭈 해줘 안 됐다 이모 구조 한번 해 응 이모 보이 쇼 귀쭈 귀쭈 쇼 가 그럴까 disc 어 다리 맘 전 너무 어 정말 잘한다 자 뒤쪽 다시 음 잘했죠 친구들 못하념 엄마한테 도와줘야해 아기지 친구들 어 알았다 박하박하도 엄마가 도와주셨어? 어 잘해 우와 멋있다 자 이제 하는 거 친구들 보여줄 수 있어? 잘 보이게 돌려줘 하고 그래 좋아 우리 친구들도 못하념 엄마한테 도와줘야해 부탁해야해 부탁해야해 아기지 친구들 아 됐다 어구 괜찮아 아마 친구들 우리 친구들 못하념 엄마한테 도와달라고 해야해 아기지 친구들 응 알았고 어 친구들 어 어 친구들 잡아 자, 친구들, 잡아. 자, 이리 끓여요. 친구들, 어때? 어, 정말 멋있어. 아저씨가 이가 편해보여. 아저씨, 얼굴 보여주세요. 아... 아저씨, 편하냐고 물어볼래, 바까바카? 아저씨 편해? 어, 편해. 편하다고 했어. 그럼 이제 양치질을 치카치카 잘해야 될까, 못해야 될까? 류야, 아직 끝났지 않았잖아. 알았어, 그건 그러면 같이 또 만들어볼까? 어! 꼼꼼식!